두오 팀원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리쿠 오늘의 이벤트는 듀오 쏘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듀오 팀원은 팸입니다 파워큐브를 빠르게 하나 획득하고 우리 팀 팸이 상대팀 콜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파워큐브는 두개까지 획득을 합니다 콜트가 벽과 벽 사이로 날 피하고 있습니다 팩스 공격을 지금 막고 우리 팀 팸이 좁은 상황이고 부활을 7초 앞두고 있습니다 1초 부활합니다 부활 위치가 좋지 않았지만 상대팀 제키를 곧바로 제압하는 팸이었습니다 특수 공격을 맞고 또 죽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남은 팀은 4팀입니다 팀원 부활까지 5초 남았습니다 우리 팀 팸 부활했고 지금 제키어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쳐서 이겼습니다 우리 팀 둘이 부활해서 오른쪽 위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팀은 3팀입니다 3팀입니다 4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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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에 한 명 터치를 했습니다 4팀 5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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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팀 10팀 5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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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팀 5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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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로 게임 마감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